저 이걸로 춤을 하고 멤버들 명으로 되겠지? 집까지는 안 봐라? 아 이게 너무 어색하다. 친구 앞에서 이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본업 모먼트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야, 나 찍어도 돼? 근데 우리 미찌들이, 우리 팬들이 너를 거의 알아. 얼굴은 모르지만 너의 존재를 알아. 반가워요. 저한테 그 꽃 선물 해준 친구예요. 이런 거 한국에서 왜 따주는 거거든요, 지금. 리코카 피자고 저는 하와이안. 아무튼 저희는 밥을 먹고 올 거고요. 저희 이거 찍었어요. 너무 귀엽죠? 그래두에이션 이런 느낌으로 졸업을 같이 저희가 학교를 다녔는데 졸업은 같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기념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너무 귀엽죠? 얼굴을 제가 만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저 연예인 같대요, 친구랑. 손만 출연해주세요. 먹고 올게요. 썩고 그리고 이걸로 줌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좋아할 거 같다고 이렇게. 근데 얘는 항상 만나러 올 때 꼭 이렇게 선물을 사 와요. 이거는 그 러시 먹어도 되는 서비스야, 서비스. 찍어보고 찍어보고. 예쁘지? 너무 예쁘지? 아직 안 봤는데요? 우와. 너무 예쁘지? 응. 진짜 예쁜데? 딱 심플한 게 너 방에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예쁘다. 그래서 제가 또 방에 캔들 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같이 모셔놓고 고마워요. 줌인 할게요. 잘 쓸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밖에 돌아다녀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설 연휴 겸 정말 100만 년 만에 엄마와 데이트를 즐기러 나왔습니다. 저희는 첫 끼예요. 왜냐면은 오늘 일어나서 엄마랑 힐링, 뷰티들처럼 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쇼핑하러 갔다가 이제 허비져서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레피타이저를 먹고 있었어요. 저 원래 인서트를 따야 되는데 너무 배고파서 먼저 먹어버렸는데 이거는 이미 먹은 브러타 치즈와 위에 저리 투머터 페퍼로니 정말 제 스타일이죠. 이렇게 목소리도 수련해줘. 안녕하세요. 엄마와 데이트를 하러 왔습니다. 짠. 보여 엄마? 하면? 하면 보여? 짠. 해줘. 왜 안 해줘? 아니 엄마 표정을 보여줬는데 엄마 표정이 지금 세상 어떠냐면 근데 엄마 얼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엄마 표정이 엄청 엄마가 샤이하고 어색한 표정으로 사실 저도 엄마 앞에서 카메라를 켜고 이러고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어색해요. 진짜? 너무 어색해요. 약간 뭐랄지? 부끄러워. 창피가 아니고 부끄러워. 또 식사가 나오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생명 양라꼬 파스타? 뭔가 되게 유나가 좋아할 것 같은 그리고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팝트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인데 나 원래 연어 못 먹잖아 엄마. 근데 멤버들이 연어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맛있더라고. 아직도 새 연어는 못 먹는데 익힌 연어는 아주 맛있더라고요. 부들부들하고 부들부들하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드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미찌. 제가 지금 인천에 본가에 내려가려고 지금 일어난 지 한 30분 됐어요. 준비를 하다가 제가 거기서 뭐 있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캠을 켜고? 미찌한테 물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나서 급하게 켰습니다. 지금 숙소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이제 멤버들도 다 가족들과 시간을 변하러 갔기 때문에 준비를 해볼 건데 저와 함께 Get Ready With Me 를 해보실까요? 우선은 뭐가 고민이었냐? 오늘의 아웃핏 이렇게 오늘 그냥 정말 심플하게 그냥 평범하게 하이 웨스트 청바지에다가 이게 추우니까 이런 니트 기용을 하나 걸쳐주려고 했는데 이제 뭐가 고민이냐? 자, 1번 사실 한 번도 아직 못 입어봐. 이게 막 큐빅이 달려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귀여운데 색감이.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예쁘게 입고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입을까? 하고 입어봤고요. 이 친구가 있고 기다려. 이 친구? 2번 친구는 이 색감이 밝아줘라. 얍! 이거 됐다, 돌아왔다. 자, 이거는 2번. 그냥 가비건. 꽃무늬의 따뜻한 느낌. 그냥 이렇게 입을 건지. 아니면 이 친구를 입을 건지.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래도 오늘 할아버지 무늬도 계시고 좀 어른들 뵙는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단정한 느낌 스타일. 꽃무늬. 딱 단정. 이런. 이걸 입을 거냐? 이걸 입을 거냐? 고민이 됩니다. 뭘 입어야 될까요? 제가 이런 거 진짜 못 골라요. 그래서 이거? 벌써 고민해. 이거 친구야? 평범하고 따뜻한 느낌. 귀엽고 송송 튀는 느낌. 뭐가 나을까요, 여러분? 기장이 얘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좀 애매하게 긴 것 같아. 그럼 쟤 언제 입지? 우선은 이 친구로. 채택. 그러면 우선 옷은 얘로 입기로 하고 악세사리. 반지. 저는 반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다. LA에 이즈 가서 사온 거다. 멤버들이랑. 나 어째 배고파. 골드로. 반지를 하나 끼고. 이건 그거예요. 제주도 빈티지 샵 갔을 때 샀던 거. 스테이크 점에서 하겠다고 샀던 거. 공방에서 만들었던 거. 이거 너무 예쁘지? 진짜 다시 봐도 예쁘고 잘 만들었어. 핀. 이거 해드릴 것 같은데? 여기 왜 인공 눈물이 들어있는 걸까? 반지를. 지금 손이 부었어.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언니 제 옷장을 제가 궁금해하는 빛들이 많았어요. 슉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여기도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이제 좀 원피스 같은 게 많고요. 한 번도 입지 않은 원피스들. 아 정말 깨끗해야 보여드릴 텐데. 여긴 이제 바지. 그런 벨트들과 모자 이런 액세서리 소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고. 혹시 몰라 내가 입다가 또 위에 다른 거 입고 올 수도 있어. 갑자기 나가기 전에 변심해서 입고. 아 가방 가방 가방. 여기는 이제 제가 가방들을 이렇게 넣어놓은 것인데요. 보시면 아마 빛들이 많이 본 가방들도 있고. 이렇게 저는 가방들을 본의 아니게 구겨서 이렇게 넣어놉니다. 오늘의 가방. 고민되는 거. 자 이란. 찰싱키스 이런 제품인데. 색감이 너무 예뻐서. 가죽 색깔이. 이 친구 잘 들어도 입고. 얘를 들지. 아니면은. 그냥 귀엽게. 얘를 멜지. 고민인데요. 그거는 제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에 왔어요. 할아버지 댁 가서 가족들끼리 저녁 식사를 하고. 세뱃돈도 받고. 인 마이 베이그 랭돈. 짜자잔. 저희 집은 감사하게도 세뱃돈을 아직 주십니다. 또 제가 동생도 있다 보니까. 세뱃돈을 그 사이에 껴서 틈틈이 야금야금 받고 있습니다. 가방에 잘 모셔두고. 지금 이제 집 가기 전에. 아빠 줘봐. 제 동생이 올해 성인이 됐어요. 이제 1월이 되면서. 2013년. 계속 제가 오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같이 소주를 마셔보고 싶다는 거예요. 약간 로망인가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 가기 전에 아빠랑. 세일 줄에 가서. 소주 두 병이랑. 맥주 두 캔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동생과 첫 술을. 마시러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하네요. 제가 동생과 아빠와 겸상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그럼 저는. 가족들과. 소주 한 잔. 다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지금. 인천에 갔다가. 오늘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아빠와 오랜만에. 쇼핑을 했어요. 아 이게 쉬는 날 할게. 사실 먹고. 뭐 쇼핑하고 이렇게. 아빠 찬스를 써서 좀. 편하게 쇼핑을 즐기고. 백화점. 푸드코트 마감할 때. 반값 세일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개. 묶어서 파시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지들은 알겠지만. 제가 밥을 정말 정말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연습생 때. 이 주먹밥을 진짜 많이 사먹었어요. 마감 세일로. 주먹밥을. 세 개에 얼마였지? 다이어트 이렇게 묶어서 파시더라고요.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머그 거를 사서. 지금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예지가 전주에서 마침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지가 이제. 단톡방에. 오늘 숙소에 아무도 없는 건가? 제가. 숙소 가는 중. 걱정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보였어요. 내일이 저희 휴일의 마지막 날이에요. 다들 약간. 내 연휴 돌려줘. 약간 이런 분위기로. 있는데.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마지막까지. 푹 쉬고. 예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도로는 올림픽대로입니다. 오케이. 세이 하이. 하이. 지금. 왜 캠을 켰냐. 예지가. 핸드폰 그 필름? 필름 맞추고. 필름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침 저도 필름을. 교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까먹고 있었는데. 두 개가 들어있어서. 예지가 하고. 하나를 저한테. 기부해줬어요. 유진이나 유나가. 잘한다고 해서. 맨날 애들한테 부탁했는데. 예지가 또. 너튜브로 강의를 보고. 이게 꿀팁이래요 여러분. 이거 이 제품이 꿀팁이 아니라. 분무기로. 맨 처음에 나한테 이거가 꿀팁이라 해서. 이거 도대체 어느 용도야 했는데. 맞아요.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먼지를 가라앉게 하면. 이렇게 붙이면서 하면. 먼지가 안 내려온다. 먼지가 안 내려온다. 근데 너무 웃긴 게. 분무기가 없어서. 이걸 뿌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분무기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거 뿌리고 해야 돼. 이러면서 막. 제 얼굴에 거의. 이렇게 분사를. 근데 이거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에. 너무 뿌듯해. 그치. 진짜 너무 잘 맞췄어. 내가 이렇게 잘 붙이는 줄 몰랐어. 내일은 연습이 있어요. 싱가포르 콘서트 연습. 돌출무대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싱가포르에서는 돌출무대가 없어서. 내일 또 그 버전으로 연습을 하고. 다음날 싱가포르로 잇지를 만나러 갑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천장 샷. 뭐야? 제가 핸드 지금 생각났는데. 응. 내가 폰케이스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일부러 이 모델로 주문을 했었단 말이야. 제가 루이스 웨인 전시 갔다가. 주문 제작 한 거거든요. 귀엽지? 귀여워. 루이스 웨인 그건데. 이거에다가 더 귀여운 건 뭔데? 너무 귀엽다. 어디? 진짜 귀엽다. 붙이는 거야? 아니면 거는 거야? 이렇게 스트랩이야. 이렇게 하나는. 손가락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귀엽죠? 너무 귀엽다. 까먹고 있었어. 이때 가서 산 포스트 카드. 너무 귀여워. 이것도 너무 예뻐서 샀어. 컷받침. 쓸 일 없지만. 그래도 예쁜. 갖고 있고 싶어서. 이거 그때 갔었거든요. 루이스 웨인 전시. 우리 믹지들한테 제가. 나 못 가니까 나 대신 가줘 했었는데. 다시 오픈을. 그때 어디? 무신이랑 갔어? 아 혼자 갔어. 조금 멀리서 다시 해서. 그때 휴일 날 멀리까지 가서. 이거는 그러면 좀 나중에 바꿔야겠다. 얘를 낀 지 얼마 안 돼서. 하여튼 그래서. 필름을 잘 갈았습니다. 사생활 보호 필름이에요. 진짜 안 보여요. 안 보여 진짜. 진짜 안 보여요. 모르겠죠? 저는. 실제로 만날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따가. 멤버들. 뭐 시간 되는 사람들. 끼리. 제가 지금 예지도 그래서 지금 꼬시고 있거든요. 냉삼이 제가 갑자기 먹고 싶어서. 우리 멤버들 오늘나 냉삼 먹으러 갈까? 하고 이렇게. 그런 중입니다. 꼬신 받고 있는 중이에요. 휴일 끝. 끝. 휴일. 끝. 정말 끝. 내일부터 화이팅. 하나 둘 셋. 악.